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떠발빈이 넘쳐 줄을 서서 날 기다리는데 남자로 청수는 꼴찌였던 네가 날 가질 저격은 1등인 거야 웃기지도 않아 웃기지도 않아 이런 네가 뭐가 좋다고 참 심상하게 애타는 거야 이거부터 말해 이거부터 말해 차기차고 더 이상 시간 끌지마 잘나가는 남자 떠발빈이 넘쳐 줄을 서서 날 기다리는데 남자로 청수는 꼴찌였던 네가 날 가질 저격은 1등인 거야 웃기지도 않아 웃기지도 않아 이런 네가 뭐가 좋다고 참 심상하게 애타는 거야 네가 먼저 말해 네가 먼저 말해 차기차고 더 이상 시간 끌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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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최대한 즐거운 시간도 되세요.